안녕하세요. 한국어로 다양한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디디의 한국문화 팟캐스트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번 한 주도 다들 잘 보내셨나요? 한국은 이제 9월이 돼서 좀 시원해지나 가을이 오나 두근두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조금 시원해지나 싶더니 다시 더워졌어요. 낮은 아직 많이 덥습니다. 그래도 밤은 조금 시원해지는 기분이라서 가을을 기다리고 있는 9월의 초입니다. 여러분들도 안전하게 잘 지내고 계시길 바라요. 오늘 에피소드 주제에 바로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오늘의 에피소드 주제는 또 음식이에요. 한국의 대표 음식 중에 하나인 빨간 떡볶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떡볶이 드셔보셨어요? 좋아하시나요? 떡볶이? 쫄깃쫄깃하고 매콤한 그 떡볶이에 대해서 오늘은 이것저것 이것저것 다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쯤인가요? 한국에서 엄청 히트를 쳤던 책이 하나가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라는 책이었어요. 들어보신 적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게 제목이 왜 이런가 궁금하지 않나요? 이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작가 본인의 이야기예요. 자신의 이야기인데 그 작가가 우울증을 겪고 있어요. 그 우울증을 겪을 때 그 정신과 클리닉에 가서 여러가지 대화를 의사 선생님이랑 하잖아요. 그 대화를 담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런데 제목이 왜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냐면 이 작가분이 클리닉에 가기 전에 상태가 가장 안 좋았대요. 당장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우울증이 심해져서 진짜 어떻게 죽어야 되지? 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떡볶이를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도중에도 이 떡볶이는 너무 맛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작가가 그 순간 좀 혐오스러웠대요. 자기 자신이 싫었대요. 이상하고 죽고 싶은 사람이 떡볶이는 맛있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자기 자신이 싫었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책에도 나오는데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감정이 하나만 나오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기쁨만 있는 감정도 있겠지만 기쁨과 슬픔이 같이 일어날 수도 있고 화남과 웃음이 같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감정들이 섞일 수가 있어서 그렇대요. 그래서 이 책 내용을 보면 작가가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내용이 담긴 책인데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이 책의 내용이 아니라 이 책의 제목이죠.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다. 아니 죽고 싶은 순간에도 먹고 싶어지는 이 떡볶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책이 한국에서 히트를 쳤던 이유도 많은 사람들이 그 제목을 보고 그치 떡볶이라면 그럴 수 있지 떡볶이라면 맛있지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아서 인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떡볶이라는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건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렇게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음식이 된 건지 이렇게 사람들을 힐링시켜주는 음식이 된 건지 이야기를 해보고 또 떡볶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한국의 문화까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신가요? 그러면 끝까지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떡볶이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면 좀 많이 옛날로 가야 됩니다. 얼마나 옛날로 가야 되냐면 신석기 시대, 스톤에이지 시대 다들 아시나요? 진짜 옛날 사람들이 돌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사냥하고 그랬던 시절 있잖아요. 그때로 돌아가야 돼요. 사실 한국인들의 지금 주식 지금 주로 먹는 음식을 이야기하면 밥이잖아요. 밥 그런데 사실 한국인들은 이 밥보다 떡을 먼저 먹었다고 해요. 이 신석기 시대 때 사람들이 곡식을 키울 수 있게 됐어요. 쌀을 키워서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이때 처음으로 만든 음식은 죽이었다고 합니다. 죽은 만들기 쉽잖아요. 쌀을 물에 넣어서 끓이면 죽이 돼요. 이 죽을 먼저 만들어 먹었고 두 번째는 떡이었습니다. 떡도 만들기가 간단해요. 쌀을 파우더로 이렇게 만듭니다. 갈아요. 그런 다음에 스팀으로 찌면 떡이 돼요. 이렇게 떡을 먼저 먹기 시작하면서 한국은 떡에 관련된 문화도 많이 남아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것 같은 문화가 하나 있는데 한국의 설날, 설날 때 떡국이라는 걸 먹죠. 떡으로 만든 국. 떡국을 먹으면서 새해를 가족들이랑 보내는데 떡국이 만들어지기 전에 원래 옛날 한국인들은 그냥 가래떡을 먹었어요. 가래떡은 그 떡국 안에 들어가는 하얀 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래떡이 무슨 맛일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설명해보면 가래떡은 그냥 100% 쌀이에요. 설탕, 소금, 팥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고 그냥 쌀로 만든 떡이라서 밥맛입니다. 밥맛. 그래서 이 가래떡은 특히 불에 구워서 꿀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떡 음식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병자라는 음식입니다. 병자라는 음식. 이 음식은 떡꼬치랑 비슷해요. 기다란 막대기를 꼬치라고 부르는데 이 꼬치에 떡, 야채, 고기, 버섯 이런 걸 꽂아서 불에 구워서 간장소스를 발라서 먹던 그 음식을 병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병자라는 음식이 떡볶이의 할머니 떡볶이의 조상님이라고 할 수 있는 음식이에요. 병자를 좀 더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꼬치를 꽂고 그 꼬치에서 빼먹는 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냥 꼬치 빼자. 꼬치를 빼고 그냥 커다란 팬에 떡, 버섯, 고기, 야채, 몸에 좋은 거, 해산물, 소스, 간장, 참기름 이런 걸 넣어서 볶아 먹었어요. 그게 19세기 말에 기록된 책을 보면 많이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왕이 많이 먹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레시피로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때는 그 요리를 떡찜이라고 불렀어요. 이 떡찜이 20세기로 올라오면서 떡볶이 떡볶이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떡볶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떡볶이가 빨갛지 않고 간장 베이스이기 때문에 갈색이고 맛도 당연히 맵지 않고 짭짤하면서 고소한 그런 맛이었어요. 그런데 이 떡볶이가 어쩌다가 빨갛게 변했는지 보면 또 사건이 있어요. 사건. 사실 떡볶이는 굉장히 비싼 음식이었습니다. 떡이라는 음식 자체가 비싼 음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쌀을 먹을 때 밥으로 해먹으면 이런 항공기를 먹을 수 있는데 떡으로 만들면 이 쌀을 쫙 이렇게 압축시킨 거라서 훨씬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훨씬 비싸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먹을 수 없고 왕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만 먹을 수 있던 그런 음식이었는데 1953년 서울의 신당동이라는 곳에 어떤 할머니가 나타납니다. 어떤 할머니가 나타났는데 이분이 마봉림 할머니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신당동에 포장마차를 하나 만듭니다. 거기서 빨간 떡볶이를 처음으로 팔기 시작했어요. 어쩌다가 이 떡볶이를 빨갛게 만들게 됐을까 궁금해서 마봉림 할머니께 인터뷰를 한 뉴스를 보면 할머니가 남편분이랑 할아버지랑 같이 중국집에 갔대요. 짜장면을 먹을 수 있는 중국집에 갔는데 중국집에서 파는 요리 중에 하나가 짜장면 소스에 떡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볶은 요리가 있었대요. 그래서 먹어보니까 맛있긴 한데 한국인들 입맛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한국인들은 이 빨간 매운 음식을 더 좋아하니까 아 빨갛게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하신 거죠. 그래서 마봉림 할머니가 직접 처음으로 고추장 떡볶이를 만들게 됐어요. 그리고 마침 아주 타이밍이 좋았던 게 그때 한국에서 베이비 붐 시대였어요. 아기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식량, 먹을 음식들이 부족해졌습니다. 한국은 그렇게 힘든데 옆에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미국은 밀가루가 너무 많은 거예요. 밀가루가 너무 많아서 어떡하지 이거 다 버려야 되나 할 정도로 밀가루가 많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1962년에서 1970년 그때인데 미국이 그러면 생각을 한 거죠. 이거 어차피 버려야 되니까 그러면 저기 한국이라는 나라는 먹을 게 없대. 그러면 우리가 밀가루를 좀 나눠주자라고 해서 한국이 미국한테 도움을 받은 거죠. 그 밀가루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 정부도 혼분식 장려운동이라는 캠페인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캠페인이냐면 밀가루를 많이 먹자 하는 캠페인이에요. 혼분식 장려운동. 여기서 좀 익숙한 단어가 들리지 않나요? 분식. 혼분식 할 때 분식. 제가 이 팟캐스트를 준비하다가 알게 된 건데 분식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한자인데 가루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분식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라면, 우동, 떡볶이 이런 것들이 아주 인기가 많아졌답니다. 근데 떡볶이는 쌀로 만드는 음식이었잖아요. 어떻게 된 거냐면 쌀이 너무 비싸니까 밀가루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또 다른 매력이 있던 거죠. 그리고 쌀떡이 아니라 밀떡을 그때 만들게 된 거고 밀가루 떡을 만들게 된 거고 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떡볶이에 들어가는 고추장 소스 있잖아요. 그 소스도 사실 쌀가루가 들어가요. 쌀로 만드는 소스예요. 그래서 비싸요. 쌀, 고추장에 쌀떡으로 떡볶이를 만들면 너무 비싸니까 밀가루 고추장에 밀가루 떡볶이로 좀 저렴한 떡볶이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고급 음식이 아니라 서민 음식, 누구든지 먹을 수 있고 심지어 학생들도 돈이 없어도 좀 적당한 가격에 살 수 있었던 그런 음식이 된 거죠. 그래서 마봉님 할머니도 이제 포장마차를 정리하고 가게를 차립니다. 지금도 있는 가게인데요. 마봉님 할머니 떡볶이라는 가게를 내세요. 그래서 이 마봉님 할머니 가게의 떡볶이가 대박이 나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비슷한 가게가 생기고 또 생기고 앞에 생기고 뒤에 생기고 이러면서 그 거리 전체가 떡볶이 거리가 됩니다. 떡볶이 스트릿이 됐어요.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 이 마봉님 할머니 스타일 떡볶이는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떡볶이랑 조금 다를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딱 가게에 들어가면 테이블에 가스 버너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버너에 커다란 펜을 주십니다. 그럼 그 펜에 우리가 만들어 먹는 거예요. 직접 만들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떡볶이를 한국에서는 즉석 떡볶이, 즉떡이라고 불러요. 즉석에서 내가 만들어 먹는 떡볶이라고 해서 즉석 떡볶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떡볶이집에는 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떡볶이집에 라디오 DJ가 있었다는 거예요. 디디의 수요낮디오, 디디의 일요밤디오처럼 라이브를 하는 DJ가 떡볶이 가게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떡볶이를 먹으면서 DJ가 틀어주는 노래도 듣고 또 사연을 보내서 그 DJ가 읽어주기도 하고 그런 아주 재밌는 문화 공간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인기가 아주 많았답니다. 하지만 이런 가게의 인기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또 비슷한 시기에 맥도날드라던가, KFC, 피자, 도미노 피자, 도미노 피자인가? 덩킨 도너츠 이런 맛있는 음식들이 계속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떡볶이 집들이 많이 없어졌고 또 DJ들이 쓰는 그 음악 기계들 있잖아요. 그 기계도 이제는 누구나 살 수 있는 좀 흔한 기계가 돼서 DJ들도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떡볶이의 인기는 점점 식기 시작했습니다. 또 떡볶이는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가게 가서도 내가 직접 만들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집에서도 진짜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어서 저희 어머니도 어렸을 때 떡볶이를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즘도 자주 만들어 먹어요. 그때는 또 어떤 떡볶이 가게가 있었냐면 학교 앞에 분식집 떡볶이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앞에 작은 분식집이 있어서 거기에서 떡볶이를 팔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 떡볶이가 떡볶이의 리즈 시절, 떡볶이의 전성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떡볶이가 아주아주 저렴했어요. 얼마나 저렴했냐면 진짜 300원, 500원이면 이 컵에 떡볶이를 가득 담아서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초등학생들도 사 먹을 수 있는 가격이니까 너무 행복하게 거의 매일매일 떡볶이를 먹었던 기억이 있고요. 이런 떡볶이의 특징은 어묵 국물이 들어가요. 어묵 국물. 이런 분식집에 가면 어묵, 영어로는 fish cake이라고 하는 걸로 아는데 어묵을 같이 팔거든요. 그 어묵이 담겨있는 국물이 있습니다. 그 국물이 너무 맛있어요. 이 국물에는 무, 생선 이런 게 들어가서 맛있는 것도 있지만 조미료, MSG가 아낌없이 팍팍 들어가 있어서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어묵 국물을 떡볶이에 살짝 섞어서 같이 요리를 해서 먹는 그런 떡볶인데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그런 떡볶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또 한 번 떡볶이 붐, 떡볶이 히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떡볶이인데요. 현재의 떡볶이입니다. 현재의 떡볶이와 분식집 떡볶이가 어떻게 다르냐면 현재의 떡볶이는 엄청 맵고요. 그리고 비싸졌어요. 가격이 옛날 떡볶이보다 10배 넘게 비싸진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00년대 초반에 떡볶이 프랜차이즈 점이 하나가 생깁니다. 그 프랜차이즈는 아딸이라고 아빠와 딸이라는 프랜차이즈 점이었는데요. 거기 떡볶이 집은 특이한 게 아주 깨끗했어요. 가게가 깨끗했어요. 그 전에는 아무래도 저렴한 음식이다 보니까 가게가 그렇게 깨끗하진 않았는데 깨끗함으로 등장을 한 거예요. 우리 집 떡볶이는 깨끗해요. 가게도 깨끗해요. 이렇게 마케팅을 하면서 좀 인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어 뭐지? 떡볶이 다시 인기 많아지나? 하면서 점점 떡볶이 프랜차이즈들이 생겼어요. 두 번째로 생긴 프랜차이즈는 조스 떡볶이라는 프랜차이즈인데요. 이 조스 떡볶이의 특징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아딸의 깨끗한 것도 가져왔고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매운맛 아주 매운맛으로 떡볶이를 만들었어요. 이게 너무 매워서 그 옆에 항상 아까 얘기했던 어묵 국물을 같이 줬거든요. 그 정도로 매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매운맛이라는 게 먹다 보면 더 매운맛 이거보다 더 매운맛 자꾸 더 매운맛을 찾게 되는 거 아세요? 이게 중독이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등장하는 다른 프랜차이즈들도 아주 맵게 떡볶이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으로 아직도 1등을 하고 있는 떡볶이 프랜차이즈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동대문 엽기떡볶이라는 프랜차이즈입니다. 줄여서 엽떡이라고 또 부르는 프랜차이즈인데 여기가 진짜 매운맛의 끝 이제 매운맛은 여기서 끝입니다. 할 정도로 너무 아주 매운맛 떡볶이를 만들었어요. 여기는 매운맛을 내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안 매운맛 1단계 2단계 3단계 10단계 이렇게 고를 수가 있는데 저는 매운 걸 못 먹는 편이 아니거든요. 꽤 잘 먹는데 이 엽기떡볶이가 처음 나왔을 때는 제일 안 매운맛을 먹었는데도 매웠어요. 여기에 사람들이 중독이 됐습니다. 저도 엽기떡볶이가 나왔을 때 학생이었는데 친구들이 중독이 돼서 친구들끼리 모이면 야 엽기떡볶이 제일 매운맛 시켜 먹자. 자꾸 이래서 조금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엽기떡볶이가 양이 많았거든요. 친구들이랑 같이 먹는 떡볶이라서 아마 혼자서는 거의 못 먹는 아주 많은 양의 떡볶이를 팔았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떡볶이 가격도 비싸졌어요. 그때부터인가요? 잘 모르겠지만 떡볶이의 가격은 점점 점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떡볶이 프랜차이즈가 많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다양한 맛의 떡볶이가 많이 나타났어요. 예를 들면 로제 떡볶이 크림 떡볶이 곱창 떡볶이 소고기 떡볶이 그리고 마라 떡볶이 이런 다양한 맛이 나와서 새로운 맛이 나올 때마다 좀 기대하면서 먹는 그런 재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팟캐스트 처음 시작할 때 떡볶이가 힐링푸드 사람들이 먹으면서 힐링하는 기분을 느끼는 그런 음식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특히 한국에서 여자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 이후로는 매운 음식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매운 음식을 먹으면 머릿속에서 엔돌핀이라는 기분을 좋게 해주는 물질이 잠깐이지만 나와요. 그래서 떡볶이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요.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떡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한국 사람들이 밥보다 떡을 많이 먹을 때 사람들은 20명 정도 20명 정도 모여서 그룹을 만든 다음에 마을을 만들었대요. 20명이서 마을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식사도 같이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런 공동체 커뮤니티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음식을 다른 마을 사람들이 가져가지 못하게 울타리라는 걸 만들었어요. 우리들을 보호해주는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그 울타리를 옛날에는 그냥 울 한 글자로 울이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 위라는 단어가 울에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새로운 사실을 좀 많이 알게 되지 않나요? 저도 되게 놀랐는데 그래요. 이 울이라는 말에 울 안에서 같이 떡도 먹고 같이 얘기도 하고 생활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거죠. 한국에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도 여전히 떡을 먹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설날이나 추석 때도 떡을 먹고요. 또 이사할 때 아니면 아이의 첫 번째 생일 이럴 때 떡을 먹어요. 근데 그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떡을 같이 나눠 먹는 그 행동이 우리는 가족 또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 우리는 커뮤니티야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서 옛날부터 특별한 날에 떡을 먹어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떡볶이도 마찬가지예요. 떡볶이를 먹을 때 사실 혼자는 잘 먹지 않거든요. 요즘은 혼자 먹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렇지 않은데 떡볶이가 원래는 가족들이랑 나눠 먹거나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먹던 그런 음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떡볶이를 먹을 때는 좀 그런 좋았던 기억이 많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게 그런 마음들이 생각이 나는 그런 음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면 중학교 때 떡볶이를 진짜 자주 먹었거든요. 특히 저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학원에 갔어요.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끝나면 한 9시 그쯤이 됐거든요. 그러면 친구들이랑 같이 돈을 모아요. 돈을 모아서 떡볶이집에 가서 떡볶이 먹으면서 야 너 좋아하는 애 누구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친구들이랑 얘기하기도 하고 뭐 선생님한테 혼나서 힘들었다 슬펐다 이런 하소연 하기도 하고 또 같이 엄청 웃고 재밌어했던 그런 기억이 많이 남아있고 아직도 중학교 하면 딱 그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떡볶이의 힘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떡볶이를 드셔본 적이 없다면 제가 또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학교 앞 분식집 떡볶이 그걸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떡볶이를 먹고 싶다면 시장으로 가세요. 시장에 포장마차들이 있거든요. 이 포장마차에서 파는 떡볶이가 비슷한 맛이에요. 아니면 그 지하철 역에 딱 나오면 포장마차가 있는 역들도 있거든요. 그럼 포장마차에서 드셔보세요. 어떻게 주문을 하면 되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친구 한 명이랑 두 명이서 갔어요. 그러면 떡볶이 떡볶이 1인분 주세요. 떡볶이 1인분 주세요. 1인분 주세요. 한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순대, 튀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순대나 튀김 중에 먹고 싶은 거 하나 골라서 이것도 하나 주세요. 순대 하나 주세요. 튀김 하나 주세요. 해야 됩니다. 떡볶이 1인분 떡볶이 1인분 이랑 튀김 하나 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해요. 담아주시는 동안 또 옆에 있는 어묵 한 꼬치 먹어야 됩니다. 어묵도 하나 먹어요. 그러면서 손에는 어묵 국물 어묵 국물을 아까 얘기했던 MSG 국물 퍼서 들고 이제 먹고 떡볶이를 먹으면서 또 해야 되는 게 그 튀김 순대를 떡볶이 소스에 찍어 먹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명심해 주세요. 오뎅 먹고 오뎅 국물 먹고 떡볶이 먹고 그리고 튀김이랑 순대는 떡볶이 소스에 찍어 먹는 것까지 아주 아주 유용한 정보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드셔주셨으면 좋겠고요. 즉석 떡볶이도 한 번쯤 드셔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미 기본 떡볶이는 먹어봤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까 마봉님 할머니 떡볶이 가보시거나 또 유명한 즉석 떡볶이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두끼라는 프랜차이즈인데 거기에 가셔서 직접 떡볶이를 만들어 먹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 좀 빠진 떡볶이가 있는데 엽떡에 마라 떡볶이 와우 이거 왜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진짜 궁금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매운맛을 절대 못 먹어요 하는 게 아니라면 라면 정도 괜찮다 신라면 괜찮다 하면은 이 마라 떡볶이 꼭 먹어주세요. 너무 맛있으니까요. 또 부산도 떡볶이가 유명하거든요. 부산 시장 가서 떡볶이 드셔보시는 것도 추천입니다. 먹을 곳은 엄청 많습니다. 또 어떤 떡볶이 가게에 가면 밀떡볶이 먹을 건지 쌀떡볶이 먹을 건지 물어보는 곳이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밀가루 떡볶이 쌀떡볶이 둘 중에 원하는 걸 드셔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가 어떻게 다르냐면요. 취향 논쟁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밀떡볶이는 소스를 잘 흡수해요. 떡볶이 속에 소스 맛이 굉장히 잘 느껴집니다. 그래서 떡볶이 소스의 맛을 좀 느끼고 싶다 하면은 밀떡볶이 고르시면 되고요. 쌀떡볶이는 그 쌀떡 자체가 맛있어요. 쌀로 만든 떡이라서 떡 자체가 약간 단맛도 나고 해서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 떡의 맛을 한번 먹어보고 싶다 하면은 쌀떡볶이 드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둘 다 드셔보시고 좋아하는 취향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팟캐스트에서 알려드린 이 떡볶이 지식들을 머리에 잘 넣어뒀다가 꼭 한국에 와서 행복한 맛있는 즐거운 떡볶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떡볶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사연 하나 읽어보려고 합니다. 평소에 제가 라이브로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 팟캐스트에서 읽어드리는 거랑 라이브에서 읽어드리는 거랑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에게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이 하나 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은 이신 님이고요. 사시는 곳은 인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디디님 저는 이시라고 하는 인도 사람입니다. 제가 한국어 배울 때 디디님의 한국문화 팟캐스트가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디디님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연 통해서 저한테 일어났던 행복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몇 달 전에 저는 가족이랑 인도에 있는 한 도시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 여행 중에 우리는 한 식당에 앉아 있었는데 주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인 부부를 보았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부를 도우려고 갔습니다. 제가 그 부부를 돕고 나서는 비록 한국어 실력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어를 공부하고 실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동기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사건을 생각할 때 행복함을 느낍니다. 저와 같은 학습자라면 배운 언어를 다른 사람을 돕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팟캐스트를 만들어주신 디디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멋진 팟캐스트 만들어주세요. 화이팅! 이라는 사연이었어요. 나의 나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사람을 도와준 건데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제가 생각하는 대단한 포인트가 두 개였어요. 먼저 첫 번째는 그동안 배워왔던 한국어를 비록 완벽한 한국어는 아니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좋은 타이밍에 잘 사용했다는 거 이게 아주 대단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한국어를 공부한 또 다른 이유 하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점이 대단하고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두 번째 제가 놀랍고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포인트는 외국인에게 말을 거는 게 내가 아무리 그 외국어를 공부했다고 해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냈다는 것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거나 식당에 가면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 외국인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막상 내가 다가가서 말을 걸기에는 용기가 부족해요. 괜히 갔다가 못 알려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도 있고 내가 말을 잘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들도 있어서 그런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용기를 내셔서 그동안 배운 한국어도 이렇게 좋은 곳에 쓸 수 있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연을 읽으면서 나도 언젠가 이렇게 외국인을 만났을 때 그동안 배웠던 언어를 써먹을 수 있는 좋은 곳에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보면서도 또 먼저 말을 거는 그런 용기도 한번 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한국어 공부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여러분들의 사연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좋습니다. 아래 팟캐스트 사연 보내주세요 링크를 클릭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많이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팟캐스트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늘은 제가 팟캐스트를 한 세 번 찍었어요. 팟캐스트 녹음한 게 이게 다 날아가서 다시 찍느라고 조금 말이 너무 빠르지 않았나 하면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들 떡볶이에 관련된 이야기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떡볶이 먹었을 때 그 경험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경험이 있으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요. 또 한국에 가서 먹어보고 싶은 떡볶이는 뭔지 그런 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디디아 한국문화 팟캐스트는 페이트리온 그리고 유튜브 멤버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팟캐스트가 계속해서 더 좋은 콘텐츠 만들 수 있도록 응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눌러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의 팟캐스트는 또 한국시간으로 일요일 밤 10시 또 수요일 아침 11시에 라이브도 하고 있어요. 그 라이브에서는 여러분들이랑 한국 얘기도 하고 저의 얘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얘기도 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우리끼리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소니까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오늘도 팟캐스트 끝까지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주 라이브 다음주 팟캐스트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 뽀뽀 빨간 맛 궁금해 허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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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